흑당버블티 흑당버블티 ASMR ASMR 새끼새끼 새끼새끼 갈색이 되고 있어요 여러분들 얼마나 섞어야 돼? 계속 섞어야 되나? 계속 갈색인데? 계속 저어야 돼? 적당히? 열심히요 이제 먹어볼게요 여러분 음! 음! 와! 와! 아직도 색깔 연하다고? 더 하자 더 오! 맛있는데? 오! 아니 1L 여기 맛있는데 다른 데가 틀린데? 내가 이때 또 안 섞어 먹어서 그런가? 아니 진짜로 아니 여태까지 저는 안 섞어 먹었어요 아니 저는 안 섞어 그냥 이렇게 먹으니까 너무 달더라고 아니 진짜로 오! 맛있는데? 아 이렇게 갈색이 될 때까지 섞어서 먹는 거구나 어쩐지 맛이 없더라 사람들이 이렇게 열광하는데 내가 이렇게 맛있어 이렇게 맛있어 이빨이 음! 음! 버블이 좀 틀린다 펄이 아임 уг... asmr 음~~ 음~~~ 오 맛있는데? 내가 먹었던 흑땅 버블티 중에 제일 맛있는데? 제가 원래 그 펄을 별로 안좋아하거든요 펄을 잘 안먹거든 근데 진짜 내가 먹었던 것도 제일 맛있는데? 이게? 흑당버글티 마시는 여자 중에 제일 귀엽네요 아 진짜 너무 감사합니다 흑당버글티 흑당버글티 아 근데 진짜 맛있네 와우 고기가나 ASMR을 할 줄 몰라서 됐다